아 우리같은 사람 있을까봐 이렇게 했나 보다 와 어이없네 와 진짜 슬슬 추워지는데 그러게 말이다 자 불 부탁돼자 오케이 몸 좀 녹이자 아 여기는 이제 따뜻하지만 내 방은 아 내 방 초록색 초록색 그게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내 방 히터좀 끄고 와야겠다 야 빡친다 오 저기있다 마모라 뭐가 뭐가 저기 돌 돌 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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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저기는 저기는 방사능 아닐꺼야 저기는 방사능 아니겠지 어어 저 파란색이네 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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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빨간색 도쿄 캘수있어 좀 오래거리긴 아닌데 캘수있어 오 방사능 아 방사능이야 방사능 형 여기까지는 캐야지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지글지글지글 잠깐 빼빼 빼빼 아 오케오케오케 아 오케오케 아 하도 저기 방사능이야 아 이거 닝군님 데리고 왔었어야 됐어 잠깐만 이거 이거 불좀 불좀 다시 없애워 불좀 전진 배치해야겠다 그래그래그래그래 왜 나는 왜 너는 안 된대 왜 너는 그거 티어가 낮은 도끼라서 안 된대 형이 너 불 때고 있어 여기서 나다브 오우 시작한다 시작한다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훗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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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야 아 제발제발제발 제발 제발 가자 어 어 금 3번갔어 금 세번갔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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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됐다 좀 쉬다가 다시 형 저것만 키우면 우리 인생 필수 있어 알았지 어구나 자자 니가 들어오세요 다시 갔다와 어 작전 좋은데? 어 오케이 오케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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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작전 괜찮은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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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겨 FT 바로 와 힘내 어? 의아 어? 읏? 읏? Progress 폐팔드 가슴 바로와 피펄팔드 바로와iums 치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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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에에에에에에에 히ACE 깼어? 못 깼어 형기 형기 바로가야돼 형 바로가야돼 달여 failure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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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없어졌다고? 그렇게 없어졌다고? 어? 아 캣네 야 캣네 빨리와 야 캣네 너 캣네 빨리와 어 나 캣어? 어 나 캣어 형 나 캣어 나 캣어 나 캣어 아 나 캣구나 어 캣어 캣어 어 나 캣구나 아 나 안 캔건줄 알았네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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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그 사이에 캣네 내가 아 근데 이렇게 있는 두 개 나오냐 어떻게 해 너무했다 진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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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어? 거기가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돼 아 그래 이쪽이 왼쪽으로 가야된다고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쪽 방향 왼쪽이라니까 어 뭐라고? 이쪽 방향의 왼쪽으로 가야된다고 아 아니 아니 근데 더이상 너무 먼가 너무 먼가? 가자 그냥 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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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구경 한번 하자 저거 진짜 집이야 누가 만든 집 맞아 저거 누가 원래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? 아이 저걸 어떻게 해 눈이 의심된다 진짜 저 어드민이지 않을까도 싶다 아 여기 토끼는 하얀네 하얀 토끼에 빨간색이 있으면 이쁜데 피 묻혀야겠다 끝! 어 나이스 좋은데 가자 올라가보자 한번 오케이 어 흰색 털 나오네 흰색 털 나오네 아 흰색 털로 옷 만들 수 있거든 흰색 가죽 나오네 아 그래? 아 그래 여기서? 어어 여기서 토끼 잡으면 흰색 가죽 나와 아 그럼 토끼 잡아야겠네 어 이거 흰색 가죽 많이 필요했거든 어 맞아 맞아 이거 흰색 가죽으로 무기도 만든다 샷건 이런거 만들 때 재료 들었어 라이플인가? 어설트라이플 만들 때 이거 필요해 저거 왜 집 저거 집인가? 야야 추워진다 그런데 일단은 불 떼야지 뭐 일단 일로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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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개추워 아 좋아 아 ㅜㅜ 아 gak 토끼가 안 보는데 야아 도마뱀 나 먹고 갈게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맘만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사람 죽이던지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긴 한데 너무 되돌아 못 갈 것 같아 지금 더 이상 깊숙하게 가면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 죽어야 집에 갈 수 있어 다음에 다시 원정 한번 뛰어야겠네 집이 2.5키라야 우리 집까지 조졌네 닝구님 네 많이 하고 계세요? 네 지금 캐고 있어 재료 캐신 것도 안전하게 집에다 넣으시고 아 벌써 안 넘었네 가자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오늘 여기 컨테이너 꼭 찾으러 온 건 아니야 원래는 사람 죽이러 왔어 아쉽지? 더 저기 북극 3개 보고 싶죠? 그러면 다음 방송 보면 돼 인정? 야 금방 추워진다 진짜 빨리 가야돼 마구 나오지 그거 캐일 시간이 없어 와 진짜 금방 추워지네 낮에 움직여야겠네 형 이제 없지? 뭐 있어 불피하죠? 아냐아냐 돼지 붙었거든 그냥가 나 쐈지 형 형 나 추워 났어 났어 형 형 나 추워서 체력 д ouvert 지금 들어가 바로 바로 설치가 안되 punched 뿅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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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구나 설치가 안돼 여기여기다 해봐 여기다 해봐 안되안되 설치가 안돼 마구나 이거 오색 테스트에서 안되나보다 여기 아 미치겠네 어 빨리빨리빨리빨리 어 내가 체력 따라가 어 나슬아슬해 나 지금 야 바로 위에 올라가 보래 바로 위에 점프해서 올라가 보래 아 됐다 됐다 아 이러면 근데 이러면 체력 따라 이러면 체력 단다고요 어 어 됐다 와 근데 엄청 빨리 까지네 근데 진짜 확 까졌다 한번 아주 조금 빠지고 나서 됐다 아 됐다 됐다 체력 너무 잃었다 근데 이게 그때 누가 얘기했었는데 됐다 됐다 어 이제 또 덥네 가자 뛰자 음 아까다 근데 내 방송할때도 누가 저거 얘기해줘서 된거 같아 춥다 춥다 야 이만큼 왔는데 춥네 올라가 하나 그정도는 아니야 됐다 됐다 확 떨어지는데 우와 한방에 다 떨어졌어 개이득 해자네 이거 너 바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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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요술 망치네 요술 망치네 허 2000m 남았어 미쳤어 진짜 야 그럼 2층의 창문을 없애야겠네 뭐야 상자 버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상자를 밟고 올라갈 수 있다고? 사람은 안되는데? 와 그런 식으로 저기 하는 거야? 터는 거야? 그랜드 빅백님은 집 만들었는데 집을 잃어버렸대 너무 배고파 집을 잃어버린 거면은 이제 아 집을 잃어버리셨대 그니까 가는 방향을 그걸 해야되요 진짜 나침반 무조건 만들어야되 응 맞아 맞아 나침반 시스템 너무 편해 레알 진짜 네비게이션이야 이거 야 1키로 야 반 왔어 반 여기서 한번 잠깐 쉬었다 가자 만약에 아 그러네 이런거 지워두고 이거 밟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 형 아니 그것도 밟고 올라가면 굉장히 높겠는데 도구함 이거 근데 우리집에서 우리집 앞에다가 못짓잖아 건차 때문에 그런가 됐다 나 지금 핫이야 너는 한번 올라갔다와 너도 아이 어 그럴까 응 나 핫이야 지금 핫 나 안주르냐 됐다 된거 아니야 어 됐다 가자 와 또 추워졌어 또 추워진다 바로 그러게 야 진짜 와 북극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 나중에 우리 차라리 자동차 갖고 오면은 진짜 멀고 험하다 진짜 여기 형 나중에 자동차 있으면 그때나 북극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야 진짜 초록색 도로는 도시 어디서 구하는거지 진짜 잠깐 여기 한번 갔다갈까 한번 슬쩍 갔다가자 여기 파밍하고 여기 여기 방사능 있는데 어 응 그래그래 앞만 가나 에뜨도 나오거든 저기 있네 슝 막힐샷 얍 어 어 어 어 죽었다 어 오 오 나이스 와 더힘들어 이게 자꾸 왔다갔다 어그로가 튀니까 아 깜놀애라 한대 맞았는데 체력이 반이다네 너한테 오면 무조건 뒤돌아서 도망가? 그러면 돼 오케이 방사나지가 가면 들어가요? 가능하면? 궁금하긴 해 근데 그건 진짜 힘들거야 빠르게 방사능을 맞으면서 들어갔다가 어 잠깐만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 여기 아니야 왼쪽인가? 근데 여기는 방사능이 생각보다 적게 오른다 여기는 좀 적네 좀 적게 올라 방사능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하는데 야 차 지나간다 차 어? 어디? 아 그러네 아 지금 차가 들어갔네 아닌가? 저 집으로 갔지 어 잠깐만 돌 저 돌 어떻게 내가 어렵게 깨 어 안맞아 얘 어이 뭐야 이거 랭이야 뭐야 됐다 죽었어 어 죽었어 죽었어 여기 맞네 맞네 어 내가 안쪽이 갈게 오케이 안되는 빈인데 이거 안 되는 빈이야 먹어졌어 템? 어 어 어 내가 먹어졌어 어 됐다 어 나이스 어 좋구요 하나 더 있었던거 같은데 앞에 내가 그거 렛돼진 죽였어 아니 돌 아 돌? 어 돌 한개 더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 돌이 이리로 가자 이리로 이리로 아까 전에도 없어지더니 어 뒤로 어 뒤로 왔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빨간돌이 12개 구했거든 오케이 어 지금 렉 있어 서버에 렉이 좀 있다 어 렉 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안되겠다 어 지금 많이 안좋아 상태가 보니까 이러다 또 진짜 날아갈 바에는 템 안에 넣어둘래 지금 저기 차도 지나갔기 때문에 형 형 형 좀 왼쪽으로 가야돼 여기 불안해 그렇지만 먹을거 먹고 간다 아 조졌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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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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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 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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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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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클리어 클리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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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총소리 저 총소리 어? 총소리? 어 우리? 몰라 몰라 일단 날 아냐 나도 아닌데 어 야 야 근데 총소리 계속 들려 그냥 지들이 쪼는건가? 총소리 너 안들려? 어 어 우리 망원아 너 쌩고기 있으면 쌩고기 먹어 잠시만 들어봐야겠다 안들려 안들려 아 그래 난 어디서 자꾸 총소리가 들리지 어? 나 없어 고기가 없다고? 어 나도 없는데 일단 뛰어 그럼 집까지 다 가다가 그 열매라도 먹어야지 뭐 가다가 우리 아까 부순데 그 열매대가 심어놨거든 너 그 집 쪽에다가? 뭐야 집있다 어 아 야 제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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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600m 600m 너 피 빠져? 피 빠져? 아니 피 안빠지는데 배고픈거 배고픈거 몇초 남았어? 육십 육십초정도 남은거 같아 아 근데 저집 멸망시켜야되는데 아니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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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닝구니 예 집에 고기좀 구워줘 고기있어요? 고기있어요? 집에 고기 많죠 고기좀 구워놔 고기좀 구워놔 고기좀 구워놔 우리집 보인다 우리집 보인다 흠흠흠 흠흠흠흠 형 어? 야 저기 저기 열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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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오케오케오케 저 열매 거리가 비슷한거 같은데 형 나 안될거같애 빨리 저 열매 저 열매 먹어 오케오케오케 저 앞에 사람있다 아냐 열매 먹어 열매 먹어 도망가 빨리 빨리빨리빨리 먹었어? 먹고있어 어 먹었어 오케 빨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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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수있어 어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거야 어 렉걸린다 어 약간 좀 밀린다 빨리 집에 가야돼 지금 오케오케오케 300미터 아 설마 이건가? 왜왜왜? 만난거 같은데 어디요? 어 어 뒤에? 점프 닝구니 우리 뒤에있어 오케오케오케 아이씨 내가 구워먹게 생겼네 우리가 닝구니 구워주게 생겼네 아 저는 집에서 못 구웠죠 이미 닝구니 지금 식량있어요? 네 없어요 주어졌다 빨리 빨리 버릇도 일단 가서 생고기라도 드시죠 잠깐만 니가 오른쪽으로 가야되나? 잠깐만 이게 뒤로 뒤 아닌가? 안되네 뭐할려고 안되네 안되네 철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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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? 왜 어